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으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들어있는 돼지고기 소시지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 부위 가운데 일부만 검출돼 감염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최대 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